질병통제예방센터는 21일 7월 초에서 8월 말 사이에 멕시코에서 수입돼 프로스토스 INC가 미저녁에 유통하고 있는 적색, 백색, 황색 양파 모두에 균이 퍼져 있다면서 레이블이 없어 출수가 불분명한 양파는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염된 양파 유형에는 전보, 콜라솔, 미디엄 및 스윗 양파가 포함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살만한 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은 환자들은 구토나 혈현이 동반하는 설사, 고혈 등을 보이고 있으며 문제의 양파를 섭취한 지 6시간부터 6일 사이에 증상이 발현됩니다. 현재 뉴욕과 두저지, 펜터베니아 등 전국 37개 주에서 해당 균에 오염된 양파를 먹고 총 652명의 식중독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 중 129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했습니다. 주별식 중독 발생 건수는 텍사스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클로호마 98건, 브리지니아 59건, 메릴랜드는 58건, 일리노이 37건, 위스컨센 25건, 미네소다 23건, 미쏘리 21건, 뉴욕 14건, 뉴줄지 13건 등입니다. CDC는 미국 내에서 매년 평균 135만 건의 살모네라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약 420여 명이 사망한다면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5세 미만 유아견은 이 균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모네라 균은 애초 동물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균으로 1884년 돼지 내장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린 모기 버섯과 양파, 복숭아에서 살모네라 균이 발생하는 등 최근에는 다양한 경로로 해당 균이 퍼지고 있으며, 위장염, 폐혈증 등의 피해 사례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단으로 살모네라 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149도, 섭씨 65도 이상으로 조리할 경우 살모네라 균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식을 149도, 섭씨 65도 이상으로 살모네라 균에 감염됩니다.